full lips 같이 해석해 볼게요. 자 제목에 colorful lips 라고 보이죠? 자 color 우리 색깔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다 그지? 자 이 단어에 full 이렇게 붙은 거야. 자 full이 뭐냐면 우리 가득찬이라는 뜻의 full 자 이것이 변형되어서 ful의 형태로 명사 뒤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이란 뜻으로 바뀌어요. 자 그러면 색깔로 가득한 다시 말해서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다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색의 라는 의미로 다채로운 또는 형형색색의 이런 말 써요. 형형색색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뜻이야. 다양한 색깔의 leaves. 자 leaves는 leaf에서 왔는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나뭇잎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leaf에요. 자 leaf의 한 개가 아니라 나뭇잎이 여러 개일 때는 자 이 leaf의 f가 v로 바뀌게 돼요. 바뀌고 그 뒤에 우리가 여러 개를 가리키는 이 s가 붙어서 leaves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나뭇잎들 하면 되겠죠. 자 그래서 colorful leaves 하면은 다양한 색깔의 나뭇잎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자 우리 이번 유닛 5부터 5, 6, 7, 8까지 4개의 단원에서 for, 가을이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은 나뭇잎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we like for, 우리는 좋아합니다. 뭐를요? for, 가을을요. 자 요거는 여기서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자 우리가 나뭇잎이 떨어지다 할 때 for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연관지여서 외워주면 되겠죠. for은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가을이라는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we like 뒤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좋아합니다. 뭐를? 가을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we can see colorful leaves 또 우리는 can see 자 can이 할 수 있다 뜻이죠. 할 수 있다 뒤에 see가 나왔어요. see는 보다는 뜻이에요. 자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can see 볼 수 있다. 자 이렇게 한꺼번에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. 우리는 볼 수 있어요. colorful leaves 아 제목에 나왔던 colorful leaves가 다시 나왔지. 다양한 색의 나뭇잎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음 가을이 되었으니까요. this tree has red leaves 자 this는 이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거기에 tree 나무라는 단어가 같이 붙으면 이 나무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. 이 나무는 has 가지고 있어요. 자 가지다인데 원래 이게 have가 has로 바뀐 거야. have랑 똑같은 겁니다. 근데 앞에 주어에 뭐예요? 나무 한 그루가 나왔으니까 3위칭 단수 그래서 has의 형태로 쓰는 거죠. 이 나무는 가지고 있어요. 뭘 가지고 있어요? red leaves 빨간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요. 자 나뭇잎의 색깔이 나왔습니다. this tree has orange leaves 자 문장이 위에 거랑 똑같죠. 이 나무는 has 가지고 있어요. orange leaves 자 이때 오렌지는 오렌지색 주황색을 뜻하는 말 주황색 잎을 가지고 있어요. 자 나무에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낙엽이 지잖아요.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. this tree has gold leaves 자 이번에는 이 나무는 has 가지고 있어. 뭐를? gold leaves 자 골드가 뭐예요 친구들? 금이죠 금 그래서 여기서는 금 나뭇잎 진짜 금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금색의 나뭇잎들이 있어요. this tree has brown leaves 이 나무는 가지고 있어요. 이 나무는 가지고 있어요. 뭐를? brown leaves 갈색 나뭇잎을 자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는 나뭇잎의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. 자 밑에 그림 보면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겠죠.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? 자 위에 거를 생각해 보면 this tree has red leaves 자 여기는 바람이 어떻게? 바람이 어떻게? blows 자 blow의 뜻은 불다 란 뜻이에요. 불다 불는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써요. 바람이 불다가 blow 자 s를 붙인 이유는 뭐다? 그렇지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 it에 해당하는 것이라 s를 붙이는 거고요. 그냥 바람이 붑니다. 자 나뭇잎이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. the leaves dance with the wind 자 맨 앞에 나오는 건 무엇이? 나뭇잎들이 여기까지 끊어주고요. 나뭇잎들이 dance 뭐합니까? 춤을 춰요. 춤춰요. 이렇게 해야 되겠죠. with the wind 자 with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. 혼자서 쓸 수 없고 뒤에 있는 단어랑 같이 선생님 묶으라고 했죠. 그러면 wind가 바람이니까 바람과 함께 춤을 춰요. 이게 지금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. 다시 the leaves dance with the wind 나뭇잎들이 맨 앞에 나오는 게 뭐합 무엇이? dance 춤을 춥니다. 뭐합니다가 두 번째 나온다고 했어요. 무엇이 뭐하는지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춤을 춰요. we dance with the leaves 우리는 춤을 추워요. with the leaves 자 이번에는 단어도 바뀌었죠. 나뭇잎과 함께 위드가 아까 무머와 함께 라고 했지. 나뭇잎과 함께 춤을 춰요. 우리는 왜 춤을 춰요. 신나서 막 낙엽 떨어지고 하면은 신나잖아. we we는 그냥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예요.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 우리 colorful leaves와 관련된 유닛5의 지문 재밌게 잘 읽어봤나요? 자 이번 단어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누벅2만큼 정리해 줍니다. 자 이번에는 1번에 지금 2번에 정리해봅시다. 1번에 3번에 2번에 3번에 2번에